이 자리는 어때? 동의야? 이 자리는 칠도 안 돼. 밝고? 이거 배경도. 다 조용히 해봐. 너무 크지 않나? 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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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 아... 지금 무작위 그렇게 해. 이건 어때? 어... 수프기 귀여워 우리 주먹을 때 보면 위에다가 후추발랄 뿐이잖아 살이 한 번 쭉쭉 바로 얘도 한 번 봐봐 아빠 이거 다 안 뚫었어 이렇게 거기다가 좀 놔야해 여기 똥이 이거 피바늘 딴 데 붙여 마사지 마사지 고개 고개 구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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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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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